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내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오늘 비도 오고 해서 분갈이나 이런걸 하기보다는 제가 이게 컴퓨터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엑스플랜트에서 가장 요즘 3월 봄에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육이 상품들을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도 한 5개 내지는 뭐 6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인기리에 판매되는 상품을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의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엑스플랜트에서 1위에서 10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지금부터 1위에서 10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막과 함께 영상 띄워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